나 때문에 미안해요. 나 체리랑 약속했는데. 이것만 땄고요. 이대로 가면 집에서 놀라요. 그 백만 원. 그때 네가 나한테서 훔친 거지. 네.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. 그거 어쨌는데. 어? 아직 가지고 있어요. 못 맞추려고. 근데 돌려주면 내가 소매치기란 걸 오빠가 알게 되니까 망설이고 있었어요. 그럼 너 그것 때문에 맞은 거야? 넌 괜찮아? 너도 피났네. 조갑. 이영순 오빠 요즘 문제 많아. 앞만 봐도 수상해. 혼합이 물어보는 게 똑같은 게 아issors conc 교건이 어색... 여... 비 policies 너한테 KBS